우리나라 5G 상용화 일정이 4달 5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5G를 같은 날 출시할 계획입니다. 갤럭시 S10 5G 단말기 가격은 140만원대가 예상되며 5G 요금은 최하 데이터 제공 구간이 5만원대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5G 상용화 일정을 4월 5일로 정하고 그달 8일에 세계 최초 5G 상용화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LG전자의 V50 5G는 아직 출시 일정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르면 5월 중 시장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V50 5G는 퀄컴의 5G 모바일 AP와 모바일 5G 모뎀 칩이 탑재됩니다. 퀄컴은 5월을 양산시점으로 보고 있어 퀄컴의 결정에 따라 출시일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5G 요금제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요금 인가권을 가진 SK텔레콤이 신청한 월 7만 5천원에 데이터 150GB 제공을 두고 가격이 비싸다고 반려한 바 있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월 5만원대의 데이터 사용량을 낮춘 5G 요금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 후 늦어도 다음주에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 다음주에 만나요.